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인터뷰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경제신문에서 노동전문기자로 활동해 오셨고 또 한국경제신문에서는 환경 좋은 일터 소장님을 계셨고 지금은 한국 좋은 일자리 소장님을 계시는 윤기슬 소장님 모시고 한국의 노동운동의 현황 그리고 개선 방향 등 여러 가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노동전문기자로 활동하셨죠 대개 연수로 얼마나 되십니까 노동만 한 것은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가 대개 한 1990년대 노동만 한 것은 9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 사회부 있으면서 다른 출입처 나가면서도 노동을 했으니까 한 만한 20년 정도 그럼 한국경제가 한참 부상한 1993년부터 외환위기의 해고라는 정기문제를 경험하면서 쭉 지켜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라는 게 하나의 권력화돼서 상당히 파워가 셉니다 더군다나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집단화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보다도 상당히 센 편입니다 그럼 이제 민주노총하고 또 전교조하고는 대개 구성원들이 이제 민주노총 내에 전교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체 상급단체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이 있고 민주노총 내에 전교조가 있습니다 작년도인가 2019년도에 민주노총이 제1상급노동단체가 됐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다가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뒤엎었죠 지금까지는 한 96만 2천 명 정도? 96만 2천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얼추 100만을 육박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한 100만은 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금 전교조가 포함이 안 돼 있고 아마 이러한 계속 지금도 거기 포함되지 않은 인력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합하면 100만이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재정도 상당히 튼튼하겠네요 재정이 총 얼마인지는 잘 모르는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은 상당히 탄탄하다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요즘은 지자체라든가 정부 이런 데서 민주노총의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구입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상당히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권력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좀 더 풀어서 보통 시민들이 좀 이해를 할 게 쉽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동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법으로 보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으로 노동상권이 보장되어 있는 데다가 노동운동이 스스로가 투쟁을 통해서 사용자나 정부를 압박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나라 노동운동에 의해서는 더욱더 권력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더 설명해요 다른 나라의 상금 노동단체에 비해서 훨씬 더 권력화가 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과 원칙을 넘어서는 그러한 권력을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진국에서는 노동법이라든가 이러한 법규 규범 내에서 노동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집단행동으로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권력은 또 이러한 노동운동을 제대로 견제를 하는데 이렇게 약간 주저하는 제어하거나 특히 우리 자파정부 아닙니까 자파정부에서는 공권력이 오히려 노동권력의 눈치로 보는 그러한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17년 6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에 집권 과정에서도 민주노총 같은 그런 상금노동단체들이 득표 활동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겠네요 당연히 기여를 합니다 민주노총 내에서는 양대계파가 있습니다 NL하고 PD하고 NL은 이제 주사파죠 민족해방 네이셔널벌레이싱 NL 주사파 이건 자주파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가 PD 민중민주 그래서 평등파 피플, 데모클라 평등파 그래서 양대계파가 있는데 이쪽 주사파 쪽에 NL파가 지금 국민파라 그래서 민주노총 내에서는 이게 이제 온곰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온곰파 중앙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 이제 지금 NL쪽에서는 그 민중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민중당이 이제 NL쪽이 민중당 쪽에 이제 지지를 하고 있고 예 정의당이 이제 PD쪽 계열입니다 지PD쪽 계열입니다 아 근데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완전히 뭐 칼로투부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고 일부는 그 혼자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제 NL계가 그럼 지금 정리하면 PD계 민중 민주계열은 정의당하고 상당부분 그 다음에 NL 민족해방계는 기본적으로 민중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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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민주노총 내에서는 국민파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지만 상당부분은 또 더불어민주당도 지원을 합니다 이쪽에서 그러니까 자체 정당도 갖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뭐 같은 이쪽 자기네 위원을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제 뭐 전임 민주노총 위원장을 했던 뭐 뭐뭐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쪽에 지원을 해 주죠 음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개파들 사이의 민주노총 내에서는 어느 쪽이 좀 더 이렇게 강성파입니까 강성파는 이제 PD쪽입니다 PD계통이구나 PD쪽이 근데 이제 이 학생운동 쪽에서는 NL이 다수파이지 않습니까 다수파였죠 90% 정도 네 주사파 여기서는 지금 이제 민주노총 내에서는 NL 쪽이 한 55% 정도 아 희한하네요 네 그리고 PD쪽이 한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PD쪽에는 중앙파와 이제 그 뭡니까 현장파가 이제 있죠 그래서 한 45% 정도 그럼 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PD나 NL 사이에 노선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엄청 강합니다 강하겠네요 아주 옛날에 그 2005년도인가요 그 이수호 위원장 때 그 사회적 대화 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를 놓고 이수호 위원장이 NL 쪽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정규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그 선거를 이제 대연대를 열었는데 PD쪽에서 그 투표를 못하게 대연대를 못하게 원천적으로 대의를 차단시키는 회의는 열는데 투표를 못하게 했죠 그래갖고 이제 단상이 올라와서 물리 행사를 한거 네 신호를 뿌리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 PD쪽에서는 지금도 노동운동은 대화 타협이 아니다 이 투쟁을 통해서 계급해방을 이뤄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대책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 말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 말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대화라는 것은 정부와 사용자의 어떤 요구에 무릎 꿇는 거나 마찬가지다 결국에는 그러기 때문에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PD쪽의 논리입니다 네 지금은 그러면 현재 이제 현재의 민주노총은 시도부가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제 NL쪽이죠 NL쪽이구나 네 그러면 NL쪽의 현재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좀 어떤 강경 정도로 보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총은 그전에 이제 단병호 위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한 몇 번 PD쪽에서 위원장을 하다가 지금 국민 NL쪽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이제 한상균 위원장이라고 한상균씨 어디 쪽 소속입니까 그건 이제 PD쪽이죠 그분 한 번 빼놓고 계속 지금 NL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제 사회적 대화를 민주노총을 끌어들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쪽 위원장 쪽에서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추진을 했었는데 NL쪽에서는 NL쪽에서 NL쪽에서는 지금 현 집행부에서는 이제 사회적 대화를 해야겠는데 결국 PD쪽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한상균씨를 기억을 하면 상당히 다른 위원장에 비해서 굉장히 강성이었다는 생각 그때 강성이었죠 그러니까 PD쪽이 약간 강성인 강성이구나 조금 이제 성향으로 미뤄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사정 대화에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국은 그래도 현 정부와의 협조 의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협조 의향이 아니고 이제 NL쪽에서는 원래부터가 사회적 대화는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약간 뭐 이렇게 협조 분위기 협조라기보다는 이쪽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노총 도 사회적 대화에 들어오라 그러니깐 NL쪽에서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PD쪽에서 반대해서 무산이 됐는데 일부에서 그거를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청와대 임종석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다 NL쪽 아니냐 그래갖고 너희들 같은 개파니까 PD쪽에서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반대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참 들어보니까 지금이 2020년인데 네 지금이 2020년인데 1970년대도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 저 우리나라에 그 자파학자를 독일 가서 만났는데요 네 그 학자가 이제 독일에서 국내에 이렇게 글을 쓸 때 본 자파 입장에서 서갖고 글을 쓰길래 제가 거기 가서 통역관으로 이렇게 한국의 노동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바이마르 시대의 노동운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국의 노동운동이라는 게 그래서 그분이 한국 가서 제발 좀 이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파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를 근데 참 대책이 없네요 네 대책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보니까 조선조 때 우리가 이제 성리학을 가지고 노선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참 드는데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nlpd 따지고 이런 노동운동이 없지 않습니까 다들 근로자들 먹고사는 문제라든가 무슨 어떤 사회적 지휘 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갖고 싸우지 무슨 pd가 어떻고 nl이 어떻고 이거는 너무 진짜 구시대적 노동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 보니면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개파에 대한 그런 응집력 같은 게 이렇게 강하다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노선투쟁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격화 되겠다 그러면 뭐 정책이라는 것은 관계없고 무조건 우리 편이 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노총 내에서 내는 정책들이라는 게 결국 이제 대정부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친노동 성향의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pdnl 간의 그러한 갈등 거기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어떤 내부의 핵의 머니 싸움 권력을 누가 잡느냐 이 부분 갖고 서로 이제 싸우는 거지 그리고 사회적 대화라든가 이런 이제 노선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조건이라든가 개선을 하는 거지 왜 자꾸 대화타협을 통해서 하려고 하냐 라는 게 pd쪽이고 이제 nl쪽은 여기 이제 주사파 친북 반미세력들은 그게 아니죠 그래도 대화타협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개진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뚝 들어보면 참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더 유연화 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금노동단체가 수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겠네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노동개혁 아닙니까 노동개혁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건 뭐 미국 영미국가 뿐만이 아니고 영미국가 이제 가장 유연화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영미국가 뿐만이 아니고 일본 독일 지금 마크롱무 프랑스 노동운동이 세다는 프랑스조차도 지금 단지 유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시윤 해고라든가 뭐 그러한 몇 가지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지금 다 구태시켜버렸지 않습니까 다 구태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한 정책 방향을 갖고 글로벌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경제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대조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이 지금 노동개혁이라는 게 그 우리 저 슈레더 총리도 얘기를 했지만 노동개혁이라는 거는 노사 당사자가 하면 안 된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는 그 노사 당사자가 참여시켜서 노동개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에서 우린 뭐 이름이 이제 경사노위라고 해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라고 쓰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노동위원회라고 아마 노사정 3자 그 기구를 갖다가 이름을 뭐 경제사회 이사회라든가 뭐 사회경제위원회라든가 뭐 노사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노동개혁을 한다는 거는 이건 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 똑같은 거다 그렇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 노동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한테 칼을 겨누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노동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노사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거는 자기네가 그런 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하르츠개혁 같은 거 보면은 그때 15명이 위원회로 들어왔는데 6명이 재계 대표입니다 2명이 노동개 대표 3대 1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3명 학자 3명 나머지 기타 1, 2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처럼 뭐 상금노동단체 대표들이 와서 뭐 우리의 노동개 입장을 내고 이러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실무적인 협의가 아닌 그렇습니다 4명 4명 네 5명 6명 3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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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